안녕하세요 김명신입니다. 흔히들 홍콩을 쇼핑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홍콩의 하루 소배 매출액은 얼마나 될까요? 대략 2,1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하루에 홍콩 전체 매출의 2.5배 이상을 올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타오바오라고 불리는 중국 최대, 아니 전세계 최대의 온라인 장터입니다. 때문에 타오바오를 비즈니스 터전으로 삼고 있는 한국 기업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는 타오바오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마켓이라고 하면 소소한 생활용품에서 기껏해야 가전...